핑크퐁 핑크퐁 공룡유치원 여러분, 안녕? 내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할게요 오늘의 요리사 나이구아노돈 냠냠냠냠 나뭇잎요리를 준비해 우와, 진짜 맛있다 오물오물 냠냠냠 나뭇잎요리 안녕, 멋진 점심 식사가 준비됐어요 오늘의 요리사 나 오르니토미무스 냠냠냠냠 곤충요리를 준비해 어머, 바로 이 맛이야 바삭바삭 냠냠냠 곤충요리 빨리 오렴! 저녁 준비가 다 됐단다 오늘의 요리사 나티라노사우루스 냠냠냠냠 고기 요리를 준비해 우와, 정말 잘했어요 쫄깃쫄깃 냠냠냠 고기 요리 고기 더 주세요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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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! 구독받은 눌러줘 오케이